진사 숙녀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살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절 백남봉주의 엔시를 소개합니다 이 시대가 자랑하는 엔터테이브 백남봉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해주시는 실버 TV 카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TV 소개해서 또 이렇게 직접 여러분 뵙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? 뭐야 나 기분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? 아 그러셔야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기분 좋아해 보니깐 뭐가 그렇게 수십이 참는 것인지 그럼요 사람은 기분에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뭐 저를 만나면 어휴 그래 뭐 사업한다고 그러더니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업 뭐 홀랑 망했다며 그렇잖아요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휴 젊어졌어 아휴 뭘 먹었길래 이렇게 10년 20년 젊어보이고 아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야 참 너도 가는구나 하하하하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한테 자식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서 부모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눈가에 눈물 고이지 않게 한다면 그 이상 기분 좋은 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부모가 자식을 키웠을 때 그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대로 발전해 주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가 기분 좋은 날을 계속하면서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글보 TV 백남봉 쇼 뚜껑을 열었습니다 박수 박수 자 첫 번째 모시는 분 역시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께서 함성과 올라 박수가 나오면 노래하는 이 사람도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생각나죠 주풍용 높은 고개입니다 옛날에 그 고개 기차가 올라갈 때 얼마나 승리쳤던가 그렇지만 올라가요 내를 뜯듯이 있거든 주풍용 주인공 남상규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